완두콩 공주. 옛날에 진짜 공주와 결혼하고 싶어하는 왕자가 살고 있었다. 왕자는 진짜 공주를 찾으려고 온 세상을 돌아다녔다. 그러나 이 세상 어딜 가도 공주는 많았지만 마음에 쏙 드는 공주는 없었다. 그들은 진짜 공주가 아니었던 것이다. 결국 왕자는 진짜 공주와 결혼하고 싶은 소원을 이루지 못한 채 슬퍼하며 집으로 돌아왔다. 어느 날 저녁 왕자가 사는 왕국에 폭풍우가 몰아쳤다. 무시무시하게 번개가 치고 고막을 뚫을 듯한 천둥 소리가 울리면서 장대 같은 비가 쏟아졌다. 정말 무시무시했다. 그런데 그 빛 속에서 성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다. 왕이 직접 나가 문을 열자 문 앞에 공주가 서 있었다. 가엾게도 공주는 비에 흠뻑 젖어 있었다. 머리카락과 옷에서 줄줄 흘러내린 빗물이 구두 뒤축으로 들어갔다가 앞뿌리로 나왔다. 그런 누추한 모습을 보면 공주가 아닌 것 같았지만 공주는 자기가 진짜 공주라고 말했다. 정말인지 빨리 알아봐야겠군. 공주의 말을 들은 왕비는 이렇게 생각했다. 그러나 그런 내색은 하지 않았다. 왕비는 곧 손님용 침실로 들어가 침대볼을 걷고 완두콩 하나를 놓았다. 그리고 그 위에 침대여 스무 장을 덮고 그 위에 또 손님을 스무 장을 덮었다. 그리고 공주를 그곳에서 자게 했다. 아침이 되어 잘 잤느냐고 묻자 공주가 대답했다. 얼마나 끔찍했는지 몰라요.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잤어요. 침대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하느님만이 아실 거예요. 침대 밑에 딱딱한 것이 있었거든요. 온몸에 멍이 들었답니다.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가 진짜 공주라고 생각했다. 침대여 스무 장과 솜니불 스무 장을 깔았는데도 그 밑에 완두콩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건 공주가 틀림없었다. 진짜 공주가 아니고서야 누가 그렇게 예민할 수 있겠는가. 왕자는 공주를 아내로 맞아들였다. 그리고 그 완두콩은 왕궁 박물관에 전시했다. 누가 훔쳐가지 않았다면 여러분도 가서 그 완두콩을 볼 수 있을 것이다. 이 이야기는 진짜이다. 어른을 위한 안데르센 동화전집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지음 윤후남 옴김 현대지성사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동화전집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동화전집 은 верх은олов인 벽 Sinn